자, 인사드리고 6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펜플룻 연주부룹 펜타곤이라는 탭이고요. 2014년부터 10년째 이 자리에서 한결같이 펜플룻과 오카리나의 인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시가 지났죠. 며칠 전에 지났는데, 며칠 안일 따라 본격적으로 인마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어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미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쏟아버렸다고 했는데, 올해도 무탈하게 사건사고 없이 지나가기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아테비의 위드하움이라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아테비의 위드하움이라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아테비의 위드하움이라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아테비의 위드하움에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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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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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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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